공항에서 과잉 경호 논란을 부른 배우 변우석 씨의 사설 경호원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. 인천공항경찰단은 오늘 오후 사설 경호업체 현장 책임자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.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경호원 6명 중 4사자로 분류된 3명과 해당 경호업체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. 앞서 변 씨가 홍콩에서 열리는 팬미팅 투어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경호원들이 게이트를 통제하고 다른 승객에게 플래시를 비추거나 항공권을 검사했다는 주장이 일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.